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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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경창파의 몸을 실리어 갈매기로 벗을 삼아 싸워만 밟으나 만경창파는 뭐를 말하는지 하냐면 끝없이 넓고 넓은 바다를 말하는거죠 시작 만경창파에 몸을 실리어 몸을 해서 몸을 실리어 실리어 여기까지 시작 만경창파에 몸을 실리어 한 번 더 시작 만경창파에 몸을 실리어 갈매기로 벗을 삼고 싸워만 가누나 갈매 갈매기로 벗을 삼고 싸워만 가누나 이렇게 시작 갈매기로 벗을 삼고 싸워만 가누나 그렇죠 만경연결 시작 만경창파에 몸을 실리어 만경창파에 몸을 실리어 갈매기로 벗을 삼고 싸워만 가누나 고고야디아 오이야디아 어디 길어차른 노리 가잔다 그 다음 탕탕한 물결의 유량한 소리는 엔의 성 중 어적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했어요 탕탕한 무척 아주 거세고 힘이 센 그런 물결을 말하는 거예요 유량한 소리는 맑으면 아주 또렷한 소리를 말하는 거고 엔의 성 어적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엔의는 어부가 노를 접거나 고기를 잡으면서 부는 노래 소리를 말하는 건데 어적은 뭐를 말하냐면 어부가 부는 피리를 갖다가 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탕탕한 물결의 유량한 소리는 탕탕한 물결의 유량한 소리는 엔의 성 중 여기 엔의 성 중 어적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시작 엔의 성 중 어적이 분명하구나 여기가 엔의 성 중 성 중이 붙어요 엔의 성 중 어적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시작 엔의 성 중 어적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시작 감탄한 물결의 유량한 소리는 엔의 성 중 어적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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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의 성 중 파 taxi 엔의 성 중 어적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시작 엔의 성 중 Stro1 엔의 성 중 Uh 2 여차 어이 아디야 어이 여차 랫놀이 가장다 잘하시네요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 다 뭐 13절까지 다 이렇게 이제 안해도 되는데 뭐 몇 절만 알아도 이제 써먹는 건 써먹겠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거의 다 다 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를 뭐 한두 개만 가지고 맨날 그것만 가지고 부를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해도 어디 가서 공연했는데 그 똑같은 거 부딪히는 파도 그래서 이 꼬만 가지고 맨날 저사람도 부딪히는 이거 이 이름 그래서 그 장소에 따라서 맨날 가사를 바꿔서 다른 똑같은 맨돌이지만 여기서는 요 가사 요번에는 이 가사 다음번에는 저 가사 이렇게 그러면은 가사가 다르기 때문에 상관에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맨날 어떤 사람들인데 하면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뭐 맨날 똑같은 장소인데 똑같은 가사만 가지고 똑같은 거만 부르면 보는 사람이 좀 식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걸로 안 불러요 항상 다른 노래를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오래 오래 거기에 이제 오랜만에 갔어 그러면은 이제 그걸 똑같은 걸 부르더라도 가사를 다른 가사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이래야지 듣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그 사람은 똑같은 그거라도 가사가 맨날 바뀌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똑같은 가사 가지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거의 다 이렇게 해드려요 아주 안 써먹는 거는 안 하지만 그렇게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저는 교육원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지도사를 배출해내는 교육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분들이 다 선생님으로 가서 이제 활동하시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뭐 몇 가지 두세 가지만 가지고 가서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하는 습관이 돼서 다 해드려요 근데 여러분들 괜찮죠? 이렇게 다 이렇게 아 뭐 몇 가지만 하면 되지 몇 곡만 하면 되지 이러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절수가 많아도 어느 때는 요 가사 어느 때는 저 가사 또 그때 그때 가사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사를 바꿔서 부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너무 잘 하셔요 어떻게 지금 이제 요거 거기서 낙조 낙조 청각까지 했나? 네 네 거기까지 한번 쭉 불러보고 그렇게 배우는 거라고 끝내고 어기야 디어 이거는 어기야 디어 차 여기까지가 열두 박자예요 한 장단 국거리 장단 한 장단 그래서 후렴은 세 장단이에요 국거리 장단 세 장단으로 되어 있어요 자 어기야 서부터 지금 한 대까지 시작 시작 오니야 디어 차 오니야 디야 오니야 차 랫놀이가 난다 부딪히는 파도소리 잠을 깨우니 흘려오는 파도소리 저량도 하구나 어디야 이 여차 어디야 이 여차 랫놀이 가잔다 낭만 대여 충계 국을 수리며 펑펑히 머물러 돌아를 보누나 어디야 이 여차 어디야 이 여차 랫놀이 가잔다 랫놀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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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차 고양이야 거기여차 뱃놀이 가장 강 네,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도 이어서 할게요. 하고 자진 뱃놀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항상 뱃놀에 자진 뱃놀에 이걸로 끝내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